둘, 셋, 황탄! 안녕하세요, 황탄 상담입니다.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2018년 화관 문화훈장을 수상했던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영원히 가시지 않습니다. 전 세계 어딜 가든 항상 이 훈장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가짐도 아직까지 변치 않았는데요. 그런 마음가짐이 저희의 활동에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중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요.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저희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